지리산 동쪽 마근봉 아래를 흐르는 마근담 계곡입니다. 경남 산천군 시천면 사리산 25입니다. 단성에서 지리산 쪽으로 가다가 사리마을 안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계곡 따라 놓인 마근담 길로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계곡 안을 탐방해보니 아름다워서 캠핑 공간을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아래 동네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한다고 야영을 금지하는 팻말이 보이네요. 겨우 찾아낸 곳이 야영 흔적이 있는 이곳입니다. 마근담교 100m 위입니다. 가을 속에 숨어있던 단풍이 늦은 여름 계곡을 타고 서둘러 오다가 바위에 흐트러졌네요. 계곡 아래쪽 사리마을에 잘 정비된 빨래터가 있습니다. 옆에 깔끔한 정자 두 채도 있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온 분들이 쉬었다들 가시네요. 계곡 안에서 캠핑이 만만치 않아 보여 빨래터 옆에 작은 물놀이 공간과 주차 공간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그늘이 아쉬운데 150m 위쪽 다리 근처에 약간의 공간이 보입니다. umbles food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